생사를 확인해 주세요. 생사를. 지금 제가 급하게 생사합니다. 생사만 확인해 주십시오. 빨리. 일본 인출한테 빨리 구조해 주십시오. 대통령한테 말해야 되나요? 생사 확인하는 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? 청와대 가야되나요? 청와대 가야되나요? 청와대 갑시다. 청와대 갑시다. 엄마 힘든 간과 멧돼 지내줄 청소하고 빨리도 하죠. 밥도 안 빼지. 병아를 드실 때 데리고 지내줄 청소하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. 엄마 살려주세요. 얼마나 힘들고 보셨니? 일어 빨리 아빠 구해 주께. 아아. 이제는 더 추운 눈 속에서, 더 추운 눈 속에서 잊지 말고 손이 눈 감기를 기도합니다. 이제는 어떡합니까? 버텨주기를 더 바라고 싶지만. 우리 아들만, 그는 우리 애들, 아들, 딸들입니다. 죄 없는 착한이 착한, 우리 아들 말 잘 들어서 다고 나간 아이들입니다. 조건 해주세요.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합니다. 자! 너는 무서운데, 너는 추운데. 오빠가 어떡해. 나 못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없을래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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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